이게 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어몽어스 플레이 중인데요 저는 지금 핑크색입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미션을 클리어 해볼까?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어 민트 색깔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트님 왜 부르시던데요? 지금 임포서 찾고 있는데 임포서 감이 잡히시나요? 제 생각에는 빨강이 안보이더라구요 빨강이? 제가 미션하다가 봤는데 빨간색이 근육을 가지고 있는걸 봤어요 잠깐만 노란색님 왜 쳐다보세요? 혹시 임포서 아니세요? 아 나오지마세요! 저는 미션하고 있었다구요 어쨌든 좀 돌아다녀봅시다 내려가보죠 저희 그냥 걸어서 일단 어디로 내려가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뭔소리야 이거 뭔소리죠? 어? 어? 웨우 친구들 빠빠기 하듯이 야 음? 어? 무슨일이 있는데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조심하세요 임포서가 나올지도 어! 어! 계단 뒤에 보세요! 계단 뒤에!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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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드님. 미드님 어뜨리로 해보세요. 나를 지켜보거래. 미드님 인포스. 리포트 버튼 누르세요. 안 눌리는데요. 버그캠이에요. 안 되겠다. 저 임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있다 이번에 자동차를 타고 한번 따돌려 보겠습니다 애들아 빨리 타 타 타 타 타라고 못 탔다 안돼 제발 안다 안다 아무리 임포스트라도 사람일거야 자동차로 취업하면 사람이라고 살려주세요 민트님 도망가세요 리포 버튼을 눌러봐요 투표해봐 투표해봐 투표 투표 삑삑삑 아파 달려 머리위에 타기 일하Wh- 야 어디까지 날라가 무서워 야 어디까지 날아가 노랑님 요기에요 노랑 여기 여기 여기ок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우에 spontaneous 야구르 지이 록 걱정하지마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 힘을 보여줄게 야고루지롱 야고루지롱 임펄스도 안죽어 야고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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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보시지 웨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가 왔으니 전부들 걱정하지 흐흐흐흐흐 아아! 괴롭히지 마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다들 죽으면 어떡해요 임펄스로 따돌릴만한 아이템을 찾아봐야겠구만 오케이 양탄자 양탄자? 이번엔 양탄자로 따돌려 본다 어떻게 사는 거지? 오! 와 이건 못 잡겠는걸? 야고루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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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우 친구들 나만 믿어 친구들 와 근데 어몽어스가 완전 근육무늬 됐어 오 야 진짜 이거 왕자도 있고 좀 약간 좀 민망한데? 머리 위에 탁이 아 우리 그거 하자 응? 우리 그거 하자 그거 하자 봐봐 봐봐 자 자 모두 일로 오셔서 칼을 들어보세요 칼 칼 칼 어디있어요? 여민아 여민아 응 핑크니 너 핑크야 나 봐봐 나 얘 위에 탔는데 어? 우와 가능해 그게? 대단해 어떻게 탔어 어떻게 탔어? 어떻게 탔어? 오? 어 타볼래 스프링 있으면 되나? 쉬운데? 그냥 머리 위에 서있으니까 된다 나도 나도 가볼래 기다려봐 난 이제 인포스를 조정할 수 있다고 와우 너가 기생충이야 아 이거 스프링으로 점프점프 할 수 있구나 야 민두야 비켜봐 내가 이제 타볼게 알았어 하나 둘 셋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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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원래 탔다 탔어 탔어 나도 타볼까 어 같이 타보자 같이 타보자 조정해보자 그래갔어 이 인용이 아닌가봐 이 인용이야 타봐 타봐 놀아가 너도 타봐 나 나 안 가지고 왔어 너 스프링 지금 끼고 있어 그냥 스페이스가 누르면 돼 나 이거 점프가 아니라 스피드래 그래 어 어 안돼 죽겠잖아 안돼 애들아 나는 이 나무 위에 있을래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저는 나무 위에 있겠습니다 죽지 않을거야 설마 저 빨간 애들 그렇게 날 쫓아오진 않겠지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겠지 저 편안하게 쇼핑이나 즐기고 있겠습니다 이 곰인용도 사고 곰인용 봐라 귀여워 나 왜 거기서 고생하냐 나무 위는 안전하다고요 야 이거 아니지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여기까지 못 들어오나보다 다행이다 공놀아 뭐라고 무섭다고 안아줄게 꼭 안아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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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스는 여기까지 못 들어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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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사람들 아 떨어졌어 야 리아야 내 곰돌이한테 인사해 인사해 안녕 나는 빡빡이 아저씨야 어 갔다 뭐야 곰돌이 능력은 뭐야 곰돌이 능력은 나한테 친구라고 해줘 난 너의 친구야 라고 해줘 어 곰돌아 도망가 곰돌아 쟤 무섭지 인사해줘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는데 어? 누웠어? 베이크다이 아 거짓말이었네 하하하하 죽은 척이었어 아 무서워라 어쨌든 여러분들 곰돌이와 함께하는 근육 어멍어스 빨간색의 임포우스가 맞는데 투표가 안됩니다 그냥 두드려 맞는거야 아 곰돌아 도망가 하하 하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곰돌아 이제 집에 가자 음 너도 즐거웠다고 그래 나중에 보자 어? 잠깐만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저기? 저기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있어 여기 떨어뜨려 보자 뭐? 아 안되네 아 내가 떨어뜨렸어 내가 떨어뜨렸어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어 떨어져 어떻게 돼 그러면? 어 내가 떨어뜨렸어 어 있다 있다 야 얘도 다시 태워놨는데? 아하하 아 아 아 아 아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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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